불꽃튀는 대결! 이건 여기다 꽂고... 이렇게 하면... 레오 박사! 지금 거울 가지고 장난할 때이야! 드디어 완성됐다!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전 뭐든지 다 알고 있는 척척박사 거울입니다! 좋아! 척척박사 거울! 세상에서 제일 멋진 게 누구지? 슈퍼잭입니다! 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건? 그것도 물론 슈퍼잭입니다! 무슨 소리야! 척척박사 거울! 너 고장난 거 아니야? 박사님! 거울의 답이 정확해 보입니다꼬! 좋아! 그럼 하나만 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건 누구지? 그건 바로... 잭의 엄마, 메이입니다! 뭐라고? 다른 건 다 참아도 나보다 똑똑하다는 건 절대 못 참아! 부숴버릴 거야! 박사님, 잡으세요! 그럼 좋아! 누가 더 똑똑한지 제게 엄마랑 나의 대결이다! 그럼 당장 출동이다! 또리오리오! 또리오리오! 좋아, 얘들아! 오늘은 이 산속에서 맛있는 과일들을 따가자! 야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 따러 가야지! 난 딸기 딸래! 그럼 난 파인애플! 로운, 파인애플은 열대 과일이라 여기서는 구하기 힘들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구해올게요! 어, 그래! 그럼 이 근처부터 찾아보자! 네! 어, 잭! 잠깐 기다리렴! 어?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위한 슈퍼냠냠 도시락이야! 와! 고마워요, 엄마! 그럼 나도 찾아볼까? 파인애플아! 어디 있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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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박사가 왜 여기 있지? 책한테 알려야 해! 어? 하아? 여기 있었군! 딱거울이 얘기한대로야! 허? 아니, 넌, 레오 박사? 나, 레오 박사가 당신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결툰? 누가 더 똑똑한지 이 레오 박사랑 대결해 보자구! 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이! 어? 큰일이야! 레오 박사가 나타났어! 정말? 이런, 어서 상황을 알려야겠어. 아빠, 레오 박사가 또 못된 짓을 꾸미는 것 같아요. 큰일이군. 서둘러야 해. 슈퍼젯 출동이다! 슈퍼젯! 히앗! 슈아! 엄마에게도 빨리 이 상황을 알려야 해. 그건 나한테 맡겨! 플래시 파워! 또 큰일 났어, 슈퍼젯! 너희 엄마가 사라지셨어! 사라지셨다고? 슈퍼젯! 내가 하늘로 띄워줄 테니까, 네가 직접 찾아봐. 완덕! 파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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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런. 나무 때문에 가려진 곳이 많아서 잘 안 보여. 으아! 어떡하지? 엄마를 찾을 수가 없어. 슈퍼젯! 슈퍼냠냠 파워로 엄마의 위치를 알아낼 수 없을까? 아, 맞다! 엄마가 준 슈퍼냠냠 도시락이 있었지. 슈퍼젯! 슈퍼냠냠 요리로 청력을 강화시켜 엄마를 찾아보자! 청력을 강화시키려면 문어가 필요하지. 문어의 타우린,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 소금에 미네랄을 조합한다. 흠, 오오오오, 이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문어 150그램,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올리브 오일 조금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문어 꼬치 슈퍼냠냠 파워 엄마의 목소리에 집중하자 슈퍼냠냠 파워 어 저기야 저쪽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아 공식 사회자 호크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자를 정하는 메이 선수와 네오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봐 빨리 진행하라고 아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대결은 스토리아 퀴즈입니다 날 이길 순 없을걸 곧 알게 되겠지 동화 백설공주에서 마녀가 백설공주에게 준 과일은 정답 수박 아닙니다 정답 사과 네 메인님 정답입니다 야호 나도 아는 거였거든 다음 대결은 다른 그림 찾기입니다 그림판에 있는 세 개의 그림 중 다른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아하 정답은 2번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요 네 메인님 맞췄습니다 야호 또 이겼다 왜 1번이야 왜 1번이야 박사님 문제를 똑바로 보세요 뭐라고 마지막 대결은 300점짜리 퍼즐 맞추기입니다 좋아 이번엔 꽁 맞춰서 역전해 주겠어 준비 자 누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지 겨루는 대결 우승자는 레오 박사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 예! 오래오래요. 오래오래요. 예! 퍼즐이 잘못됐어. 레오 박사, 이건 반칙이잖아. 이건 침재적인 답인거라구. 반칙이 아니라. 레오 박사님. 반칙은 안 됩니다. 레오 박사의 반칙패로 우승자는 메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호! 안 돼. 무효야, 무효. 뭐가 무효라는 거야? 대결에서 내가 이겼잖아. 몰라, 몰라, 몰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건 무조건 나라구. 뚱뚱치킨. 어서 가서 저 트로피를 뺏어 와. 네, 레오 박사님. 어? 왜 이래? 가까이 오지 마.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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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이야! 콱콱. 콱콱콱코코코. 이야! 콱콱콱콱. 콱콱콱. 콱콱콱. 어? 이얍. 안 돼. 이건 반식이야. 콱. 하하하하! 후... 우와! 엄마 진짜 멋졌어요! 저도 무술 가르쳐주세요! 저도요! 그럼 오늘 과일 따기는 어떡하고 어, 제발요, 엄마. 무술 먼저 가르쳐주세요 앞으로 사부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부님! 뭐? 오늘은 뭘 먹을까? 하나, 둘, 셋, 넷! 쫀득한 문어에는 냠냠냠! 영양이 풍부해요 냠냠냠! 우리 모두 다 함께 냠냠냠! 맛있게 먹어요 냠냠냠냠냠냠! 하하 뽀뽀, 하하 뽀뽀, 신나게 냠냠! 너도, 나도, 다 같이 뱀트! 매일매일 너무 맛있어 우리 하나찜 슈퍼 영양 파워! 히히! jut Ltd 감사합니다.